디카프리오의 새 여친은 하이패션계의 탑 모델 비토리아 세레티다. 외모만큼은 레오의 이상향에 정확히 부합하지만 비토리아의 현재 나이가 25살인 만큼 레오 여친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자전거 데뷔식이 아직이란 점에서 진지한 사이는 아직 아닐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레오 여친들의 커리어가 지젤 번천 블레이크 라이블리 정도를 제외하곤 변변치 않았던데 반해 비토리아 세레티의 커리어는 업계 최상이다. 네티즌들은 레오의 연애에 대해 도망과 야망이란 표현을 쓰는데 계속 어린 여성만 만나는 것은 노망 늙은 레오를 만나는 여성은 야망이란 뜻이다. 비토리아는 특히 야망여 의혹을 강하게 봤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양성애자라 주장하며 당시 탑급인 모델 나탈리 웨슬링을 만나면서 하이엔드 브랜드 쇼에 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둘은 얼마 못가 헤어졌고 비토리아는 승승장구하기 시작한다. 반면 탑 모델이었던 나탈리는 차츰 내리막을 걷다가 성전환 수술 후 남성 모델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나 예전같지 않다. 비토리아는 나탈리와 헤어진 뒤 남자만 만났으며 결혼도 했기 때문에 모델로 성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양성애자인 척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비토리아가 남은 3개월 동안 야망을 이룰 수 있을지 레오가 드디어 한 여자에 정착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